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을 문제삼아 치매에 걸린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재판 얘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1시쯤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63살이던 전남편 B씨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의 과거 폭력 행사를 문제삼으며 남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뒤 그대로 8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뒤 날이 밝은 뒤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기구하다면 기구한 게 A씨는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혼한 남편이 최근 치매에 걸리자 전 남편과 다시 함께 살며 남편을 간병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연으로 만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멘